무엇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관찰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각시붕어라는 붕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명 충신강이라는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이 강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바로 각시붕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각시붕어를 소유하고 싶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그 각시붕어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각시붕어를 잡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시붕어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어. 각시붕어를 잡으려면 피리통을 설치하면 돼. 피리통이라고 유리로 되어 있는 피리를 잡는 그런 통이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통을 얻기 위해서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각시붕어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고, 그 각시붕어를 통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각시붕어를 관찰한 것입니다. 관찰에서 결론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이 물고기 바르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가장 좋은 도구인 질문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책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얻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내용을 안 이후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을 집중했고, 마음을 집중했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땀을 흘리는 것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물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 똑같은 방법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제가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서를 하면서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좋은 내용을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든 관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얻을 방법을 준비하고 시도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얻어서 저처럼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기쁨, 각시부호 세 마리를 얻어서 감격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승리였고, 그 승리를 맛보므로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